자 또 시작해보죠. 279페이지 기출문제집 6절 안전진단과 재건축사업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설명력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재건축사업을 할 때에만 그 절차상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1번 지문 맞고요. 2번도 맞습니다. 그래 3번 보시면 맞고 3번도 4번도 맞고요. 5번을 보시면 정비계 2반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 2반을 결정했다. 그래 이 2반권자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2반권자죠. 이 5명 중 정비계 2반권자인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제한 나머지 2반권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겠죠. 이네들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 2반을 결정했다. 재건축사업을 하자라고 정비계 2반을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한테 안전한 결과보실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 틀렸어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한테 제출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번 나이 있죠. 작년도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죠. 이 재건축사업 후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거리도 있죠. 재건축사업이라는 말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 재건축사업을 할 때에만 임대택 건설 공급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주강경 개선사업을 할 때만 이 도심의 주강경 정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임대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규제하죠. 고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택 건설권은 포함될 일이 없겠죠.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이죠. 3번이면 임대택 및 주택규모빌 건설 비율에 따른 임대택 건설계획. 이것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만 사업시행계획서를 포함하느냐. 주강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2패에 보시면 2번 사업시행계획 등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문면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에 얼마의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냐. 30이 틀렸죠. 20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83페이지. 분양공고와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있죠. 이 파트는 꼭 시험에 나오죠. 1번 보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인데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중요하죠. 2번하고 이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분양처분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냐. 관리처분계획. 2번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냐. 관리처분계획.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은 참고로 보시고 4번 이 사업시행계획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었다. 분양신청을 그 조합원들한테 받았습니다. 자녀분이 있네요. 그럴 때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조합원의 이 의자, 토요동소자 이 의자에게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인수자가 누구냐면은 그 임대주택이 건설된, 재개발 임대주택이 건설된 지역을 권하고 있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분양 권고에 포함되어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한 번 30회 때 나왔던 건데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하겠습니다. 30번, 3번 관리처분 계획 등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관으로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파악한다. 이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분양처분이 이루어진다. 관리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그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관에 있는 토지소자 또는 건축물소자에게 분양 대상으로 삼아서 분양을 해주고요. 토지 재산권자는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의 조합은 되지만 바로 분양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함이 아니라 분양을 지어야 됩니다. 재산권자에 대한 분양을 지어야 합니다. 포함이 틀렸고요. 2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후 동의가 있으면요. 전원 후 동의를 받으면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업 중에는 폐공과의 밀집으로 우범 지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수 등의 허가를 얻어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네요. 4번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은 사용수에 갈 수 없고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시행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손시보상을 받지 못한 권리자가 있다면 그네들은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에 갈 수 있는 것이죠. 4번 그래서 바로 이 관리처분기 인가고시에 있는 때에는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그 종전토지를 사용수에 갈 수 없다고 했죠. 그때는 동의받으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틀렸고. 5번 이 관리처분기 인가가 떨어지면 아까 종전토지 건축물은 사용수익을 할 수 없기 시작한다고 했죠. 이런 실점인데 관리처분기 인가를 받고 난 그 사업장 안에 토지수의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해서 민법상 280조에 있는 최단 전송이 한 30년 20억 원을 목적으로 했다. 석조 연하자의 경과한 건축물을 목적으로 했다. 30년, 일반적인 건축물을 세일 목적으로 5년, 공장원을 5년 이런 최단 전송기간을 보장해줘버리면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지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단 전송기간을 보장하는 그런 규정은 주인법상 2년, 상위법상 2년 이런 것들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그래서 관리처분기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그 280조, 280조, 312조 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조 1항,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상 9조 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맞습니다. 적용한다고 하면 틀리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적용한다고 하면 틀려요. 적용한다고 하면 그 기간을 다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용한다고 하면 틀렸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관리처분기 인가가 따르면 최단 전송기간을 보장하는 규정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용한다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정비법상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 틀린 건 모두 골론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 보시면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해야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중공의를 받아 대기 건축물로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의 수익을 이장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중공인과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해지되면 조합의 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그대로 존재하고 유효하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조합도 해산된 걸 본다 틀렸죠. 해산된 걸로 보지 않냐 합니다. 틀렸고요. 5번 이 사업시행계획 인과를 받은 정비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이렇게나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을 보면 어느 것이 가장 앞서냐. 바로 중공인과가 떨어졌다. 공사 다 끝났단 말입니다. 아파트 다 건축하고 그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끝냈다. 그러면 지정권자에게, 시장군수에게 가서 사업시행자가 중공인과 신체에서 받아 냅니다. 받았다면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바로 건축물, 대지 이런 것들 분양받을 통지를 해주기 앞서서 미리 분할을 하기 위한 측량을 합니다. 대지 확정 측량하고 측량이 끝나면 토지 분할하고 분할된 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통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소유권이 이 정도 시해집니다. 그로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은, 그 다음에 리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인데 설명으로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사업시행자인 지방사가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했다면 시장군수 등에게 중공인과를 받은다. 그래, 중공인과권에는 시장군수 등이니까 맞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관리처분계획을 수입하는 경우 정비구 지정은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봅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입하는 경우 정비구 지정은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이면 더 이상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공인과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적이 있으면 조합은 해산한다고 봅니다. 중공인과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적이 있다더라도 조합의 전세계획에 의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한다는 걸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의하게 운영이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중요하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종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7번, 주택의 공급이다. 설명서가 어려운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이동설에 공급한다. 틀렸죠. 이 정비사업에 하여 탄생된 것은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된가? 관리처분계획이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이 틀렸죠. 사업시행계획이 아니고 바로 관리처분계획, 아까도 했죠. 이렇게 2번, 국토교통장은 조합이 유효치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시행으로 건설된 임대택을 응시해야 된다. 바로 이 재건축사업에 이게 틀렸어요. 재개발이 돼야 되죠. 재개발이죠. 재건축사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시도사업유호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은 인수한 임대택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분양트로 전환해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바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시도사업유호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도사업유호청이 있는 경우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택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분양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설을 보시면 3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택 일부를 주택공사 등은 바로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의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냐 한 자. 바닥면적 30점부터 미만의 사회상 주거리하여 사용한 건축물 소유자로서 토의를 소유하지 않냐 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내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식으로 건설되어진 인수한 임대택 일부를 토지임대분양트로 전환해 공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사가 요청한다 이거 틀렸죠. 시도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밑줄 친자 좀 길죠. 이내들이 요청해야 적용합니다. 토지임대분양트로 전환해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사업시행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도 가능하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5번 관리처분계획사 분양대상자별 종전투지 또는 건축물을 명세해서 종전후 주택에 주거전환율이 60점부터 넘지 않은 경우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틀렸죠. 바로 60점부터 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종전가의 범위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치인으로 한 종전가격의 범위에서는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고요. 종전의 주거전환율 범위에서도 역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60점부터 넘지 않아도 종전가격의 범위에 의해서는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8번을 보겠는데 비용이 부담이다 틀린 것 이것도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1번 맞고 2번 보면 지방자찬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과 시장은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얘네들은 보조와 융자를 다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여기까지 해서 도심의 주관경 정보부를 마무리 짓고요. 오늘의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도 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 건축법령하고 주택법령, 농지법령을 정리해 나갈 테니까 한 번쯤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고. 수고하셨고 gefallenorno Journal